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런 세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아마존 웹서비스지 않습니까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3등이 구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존 웹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개발자 대회가 있었네요. AWS 서밋 서울2024 제가 관심있게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가장 AI 열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존 웹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있게 보니까 AI 시대의 지속가능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기존의 중앙처리장치, CPU, 그래픽처리장치, GPU 대비 효율이 높은 자체 프로세스가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AI 아마존 웹서비스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구체적으로 AI 가속기를 여러분들 아마존 웹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한국은 전력 효율이 높은 그래비톤 프레스 기반 인스턴스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두 번째로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전기료 같은 부담이 좀 많이 되고 하니까 아마존 웹서비스가 공급하는 AI 엑셀레이터 중에 하나 모아입니다. 또 생성형 AI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AI 가속기인 인프런시아 등을 검토하는 고객사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아마존 웹서비스가 이런 AI 가속기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가 활용하고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 AI는 본인들이 투자한 엔스로픽이라는 그런 회사 저희도 한 번 몇 번 다뤘습니다.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우드 모델 클로우드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 이제 거대 언어모델의 발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AI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 등 세 가지 요소가 핵심인데 이 가운데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향후 클로우드 파이브에 이르면 현재보다도 100배 이상 성능 향상도 가능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AI 혁명의 시작 단계지만 점점점점 더 하드웨어가 고도화되고 알고리즘이 더욱 정교해지고 학습 데이터 양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인간 기능을 훨씬 더 상해할 정도의 그런 추론 능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앤스트로픽 클로우드 모델 클로우드 LLM입니다. LLM 라지 랭기지 모델 앤스트로픽 이거 잘못 썼네요. LMM LLM인데 신문사에서 이렇게 오타가 나왔네 아마존과 구글 등이 투자한 AI 스타트업인 앤스트로픽이 대형 멀티모달 모델인 대형 멀티모달 라지 랭기지 모델과 별도로 라지 멀티모달 LMM을 써네요. LLM 이게 맞습니다. LMM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형 언어모델을 도입해 가지고 여러분들 학습 추론을 그렇게 가속화하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에는 엔트로픽이라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엔트로픽의 고유 그런 자체 대규모 언어모델인 클로우드 모델을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AI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엔트로픽 사이의 대형 언어모델인 클로우드를 활용해서 그동안 수개월이 걸리던 신약평가 프로세스를 며칠 정도로 줄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로니 플래닛 예행 잡지죠. 아마존 웹 서비스의 베드록에서 클로우드 모델을 활용해서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하여 비용을 80%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낳는 원천이 되는 거죠. 오늘 미국의 주가가 한 S&P 500이 오늘 5,300 정도를 돌파했는데 특히 반도체 주식이나 반도체 펀드들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네요. 이렇게 가시화되니까 보시게 되면 아마존 웹 서비스는 2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끌어올려가지고 생산성을 향한 크게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우아한 현재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계약을 해서 아마 서비스를 받는 모양이네요. 배달의 민족은 2016년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작업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아키텍처로 전환했다. 그건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를 옮겼다는 뜻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생성 AI 스택은 크게 파운데이션 모델의 훈련 및 추론을 위한 인프라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확정하는 필요한 모델이지만 플랫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인프라는 하드웨어가 여러분들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호프백 GPU 기반의 그런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또 별도로 자체의 여러분들의 AI 반도체를 활용하네요. 그것이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트레이니엄 아마존 웹 서비스 인프런스야.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는 한쪽은 전통적으로 엔비디아의 GPU하고 HBM으로 구성되는 AI 가속기를 공급하다가 작업을 하고 그걸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추구하는 AI 가속기인 트레이니엄 그 다음 인프런시아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네요. 한번 찾아보니까 이 AI 가속기 AI 가속기 두 개를 자체 개발하다가 사용하는 그런 게 여기 나오네요. 아마존 웹 서비스 인프런스야는 클라우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성능에 추론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설계한 추론 가속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SK텔레콤은 또 통신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모델을 외국가 이름 제휴해가지고 델코 LLM이라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하네요. 델코 LLM.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10배, 100배 정도 성능이 더 나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가 지금은 그런 엔비디아가 GPU를 굉장히 비싸게 팔지만 그 GPU를 대신하는 그런 NPU 같은 AI 반도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저렴해질 것이고 그런 모든 제품에 이제 AI가 탑재가 되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싸지게 되면 그게 예를 들면 지금은 차를 가지고 이렇게 맵을 사용할 때는 지금은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지게 되면 이제는 AI가 탑재가 되게 되면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훨씬 더 최적화된 그런 길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생활 안 되겠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